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정말 거침없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살아있는 것이 사실이 되겠고요. 앞서 보도가 많이 보셨겠지만 경제 지표들이 긍정적으로 나온 것들이 있었죠. GDP도 있었고 내구제 주문 이런 것들이 모두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소식이 어두운 소식보다 많았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명절 앞두고 보면 좋은 얘기만 많이 뉴스 나오고 이런 분위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올라갔고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역사적으로 최근에 보면 작년, 재작년에 추수감사절 전후에 떨어졌지 웬만하면 올라갔거든요. 그런 분위기도 있었을 것 같다고 저 나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미 소비재 섹터가 올라갔습니다. 이미 소비재 섹터 하면 말이 좀 어렵지만 이미 소비재 섹터는 대부분 유통업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존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나름 모처럼 11개 섹터 중에 제일 많이 오른 것이 이미 소비재였다고 하는 것이 굳이 따지면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우지스는 오늘까지 해서 26번째죠. 11월만 보면 11번째니까 거의 매일 사상체국가로. 그러니까요. 첫 달으로 해도 거의 과언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다우가 16번째, 나스닥도 20번째 사상체국가로 그렇겠습니다. 모처럼 경제지표나 챙겨보시겠는데요. 내구제 주문입니다. 내구제 주문이라는 건 어떤 양말이나 치약이 아니라 한동안 오랫동안 쓰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냉장고, 자동차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내구제 주문인데요. 항공기도 들어가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좀 오랫동안 쓰는 거니까 경기가 좋아지면 쓰는 거거든요. 조금 나중에 사도 되는 것들은 내구제 주문인데요. 0.6%가 증가됐었는데요. 전망치는 마이너스였습니다. 저도 월요일 아침에 방송할 때 마이너스였는데 상당히 의외로 좋게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아마 여러분들 가장 주목할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12월 2일 날 ISM 제조 PMI가 발표되거든요. 여기 온통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 오늘 이런 거 보면 뭔가 좀 좋아지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 저변에 깔려 있다는 것도 그런 것들도 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미국 GDP가 이제 2.1%, 3분기에 나온 거 이런 것도 분명히 호재로 우리가 인식하는 데 틀림이 없겠고요. 월요일에도 한번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연말 쇼핑 시즌이 3.8에서 4.2% 정도로 지금 전미, 소미협회 협회에서 전망하고 있고요. 실제로 온라인 매출은 이미 시작됐는데 상당히 좋게 좀 나오고 있고 지금 TV뉴스들이 상당히 쇼핑의 분비는 모습들을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오프라인 쪽에서 보면 블랙프라이데 당일날 오프라인 쇼핑객은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추세적으로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바깥에 나갈 필요 없이 다 손 눈가락으로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런 추이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한 5, 6년만 하더라도 이게 위성 사진 통해서 자동차가 몇 대가 들어가네. 이런 걸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요즘은 그런 뉴스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런 의미가 없는 그런 숫자다라고. 예전에는 저희도 많이 참고 영상으로 봤던 게 백화점 앞에 문을 열기 전에 몇 바퀴를 돌아서 사람들이 줄을 서 있고 그리고 그 전날 침낭을 갖고 거기서 잠을 자고 이런 것들을 보여줬었는데 이제 그런 모양새는 거의 없겠네요. 그런 건 거의 없는데 흥미로운 얘기는 잠시 말씀드렸는데 알겠습니다. 아마존부터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마존이 재미가 없습니다. 지금요. 그런데 1,800달을 다시 넘어서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존만 올라가면 이거 지금 3,200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존이 지금 뭔가 시장을 뒷걸음질을 치기는 요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갖고 있는 해외 주식이 아마존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드려갔고요. 애플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애플이 오늘 다시 사상체 효과로 마감됐습니다. 그러니까 3, 4일 정도 쉬는 듯 했지만 한 번 또 조금 올라가니까 바로 사상체 효과, 종가하고 사상체 효과입니다. 지금 이게. 장중체 효과도 10센트 차이니까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사상체 효과라고 끝났는데 여기서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애플 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페이라는, 다들 보시면 얼마 전에 알리바바에서 한 쇼핑데이 있지 않습니까? 싱글스 데이도 거의 98%가 모바일을 합니다. 모바일로 하니까 우리나라도 한 5년 전에 처음 삼성 페이 났을 때 수많은 얘기 했었잖아요. 그런데 보면 결국은 공인인증서 다 넣는 게 아니라 자기가 기억하는 6자리 이렇게 넣으면 바로 페이가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우리나라는 삼성 페이가 압도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회사들이 다 페이를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하다 보면 이제 비밀번호 잊어버리니까 쇼핑할 때마다 짜증나신 분? 저도 마찬가지인데. 많은 분들은 아마 경험을 하셨을 텐데 미국은 약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과점체제로 가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페이팔, 페이팔계는 벤모, 애플페이, 삼성페이도 그 중에 분명히 하나 있고요. 스퀘어라는 회사가 이제 한 대여섯 개가 이 판을 꽉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요. 애플페이 지금 결제가 두 배가 늘어났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쇼핑 시즌에 작년보다 두 배가 늘어날 거라는 얘기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번에 애플카드가 선보인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알아. 아직 안 되죠. 캐나다 나라 미국만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쪽 업계에서는 이게 잇아이템이거든요. 지금 애플카드. 혹시 보신 분 계시겠지만 이게 은색이라고 그러나요? 플래티늄 색깔로. 맞아요. 되게 고급스럽게 나왔죠. 그런데 그걸 하면서 애플페이를 같이 서비스 같이 쓰는 애들이 많으니까 애플페이 결제가 지금 두 배, 작년 대비. 그러니까 그게 있겠고요. 올해 최대의 IT의 최대 인기 품목은 누가 뭐래도 에어팟 프로입니다. 뒤에 이어판. 네. 에어팟이 이제 원, 투가 있었는데 그건 지금 이번에 아마존이나 베스트바이 이런 데서 한 40달러 정도 할인을 하는데 지금 에어팟 프로는 달랑 12달러 정도 할인해요. 그래도 다 산다는 거네요. 다 사는 문제가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물건이 없는데 지금요. 그리고 웬만하면 지금 아마존 이런 데서 그 다음날 배송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디서 사더라도 다음 주에 배송이 됩니다. 지금 이 제품이. 그리고요. 그래서 일부 사이트 내는 보면 어느 오프라인 점퍼가면 재고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그만큼 인기가 지금 최고의 인기가 지금 이거였고요. 올해 아마 혹시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중국에서요. 이거 생산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올해 주가가 더블 났는데 올해 이미 작년 대비 두 배 했는데 내년에 또 두 배를 지금 생산할 거라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미 히트 상품이 지금 이게. 그러니까 그것이 애플의 주가의 원동력이다.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언더아머가 되겠는데요. 레이몬드가 시장 수익률을 상위해서 강력 매수로 올려놨고요. 지금 이게 오늘 19달러인데요. 목표 주가가 30달러에 되시는데. 굉장히 높네요. 그래서 오늘 주가 올라갔는데 워낙 선호도가 있는 기업이니까 여러분들 잘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알리바바 잠깐 말씀드리면 알리바바를 제가 한 번 한 2주일 전에도 소개해드렸었는데 싱글데이 앞두고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알리바바는 스트롱바 의견이 분명히 맞습니다. 다만 걸림돌이 있는 것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 이런 것들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다는 인식이 많은데 최근에 아시겠지만 홍콩에서도 듀얼 상장으로 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기대감이 있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 다시 살아나면서 연중 최고가로 오는 2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3, 4% 올라가면서 사상자 효과에 손만 두면 갈 정도까지 왔다고 이해하셔야 되겠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알리바바는 S&P500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건 잘 모르시는 게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S&P500은 항상 시험에도 내는 문제인데 미국 기업만 됩니다. 미국 국적 이게 S&P500의 특징입니다. S&P500 안 들어가고 그럼 이게 또 나스닥 100에 나스닥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도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징동닷컴은 들어가는데 징동닷컴은 나스닥에 상장했고요. 알리바바는 뉴욕 증스에 사는 NYS에 상장돼 있기 때문에 나스닥에 안 들어간다는 것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올라도 그럼 지수 상승에는 별 영향이 없는 건가요? S&P500은 쉽게 얘기하면 죽었다 깨나도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전망이 좀 나왔는데 블랙스톤의 바이런 위엔이 시장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어떤 큰 의미가 있는 건가요? 바이런 위엔은 매년 10가지 주목할 점 이런 걸 하면서 필독서나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항상 소개하고 저희도 아마 연말에 소개할 텐데 지금 시장은 앞으로도 엄청 올라갈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블랙스톤의 이번에는 내년 실적 기준 PR이 18배인데 18배는 이분의 견적에서 보면 여태까지 평균 정도였다는 거고요. 물론 약간 높을 수는 있는데 지금은 과거 달리 금리가 초저금리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걸 갖고 고평가라고 얘기는 아니다. 이분의 얘기는. 어떻게 들으면 또 맞는 얘기거든요. 적정 주가보다 지금 적정 주가보다 상당히 지금 더 낫다.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였고 일부에서 이제 지금 상황을 마치지 안 좋게 보는 분들은 2006년이라든가 1999년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2006년, 그다음에 1년, 2년 후에 리만 사태가 터졌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세상에 40%가 하루에 날아갈지 아무도 몰랐거든요. 그리고 이제 1999년은 닷컴버블 직전이었거든요. 닷컴버블에서 나스닥 6천이 첫날 갈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런 시장에서 뭔가 지금은 전혀 다르다.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전혀 또 다른 얘기하는 분 완전히 다른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주장도 있다는 거 걱정하시면 되겠는데요. 프린스플르 글로벌의 C마스 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수석투자전략가인데요. 이분은 모르 유명하지만 작년 12월에 주가 급락을 경고해서 또 정확히 맞던 분인데요. 올해도 만회 하나입니다. 만회 하나. 이분의 스탠스가 나쁘지는 않은데 미중 무역시협상이 만약에 실패하면 12월 15일 날 예상했던, 경고했던 관세가 인상되면 주가는 엄청 떨어질 거고 올해는 많이 또 미미 연말이 올라갔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작년보다 더 떨어질 거다. 그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분도 결국 트럼프 대통령도 내년 대선을 앞두고 그리고 신시핑 주석도 중국이 지금 10개월 연속으로 산업 생산이 감소하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중국도 협상에 나설 거기 때문에 그렇게 결코 그럴 가능성은 크진 않지만 그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하고 있고 다만 이분도 내년에도 여전히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20년 연간 전망을 여러 아이비들에서 속속 내놓고 있더라고요. 다 나오진 않았는데 중간 점검 한번 해볼까요? 중간 점검 지금 다 나온 건 아니면 10개 정도 회사만 나오는데요. 흔히 해서 중간값은 지금 보면 3,325포인트 정도 나옵니다. 중간값이란 건 순서대로 세워서 딱 중간에 숫자를 잡는 건데요. 7% 정도 여유가 있다는 거 되겠고요. 딱 평균은 그냥 n분의 1이죠. 쉽게 얘기해서 5% 하면서 3,272포인트 정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모간 스텔린은 여러 번 인용해드렸지만 여전히 고작 3,000포인트를 얘기하고 있고요. 최근은 크레딧스 인데 3,425포인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도대체 이들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얘기할 텐데 그거를 제가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결국은 내년도 미국 기업의 이익의 증가율에 대한 차이라고 딱 그거 외에는 없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박스친 거의 제일 왼쪽 박스에서 왼쪽이 보면 마이너스 아닙니까? 그게 지금 3분기인데 내년에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부터 많이 좋아질 수 있다. 그런 기대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월가의 컨센서스는 플러스 10%에 잡힙니다. 플러스 10% 그리고 약간 궁금하시면 흐린 거는 유럽이니까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빨간 것만 보시면 되겠는데 플러스 10%가 지금 컨센서스는 맞습니다. 팩트셋도 그렇고 레프닛도 똑같은데 문제는 저 수치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모간스텔네이가 하는 겁니다. 저 숫자가 안 나올 거다. 그리고 사실 JP모건도 내년에 잘해야 4% 정도? 정도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의 목표치가 그렇게 아주 높지 않다. 그래서 평균이 5% 정도 나는 거가 월가의 이유는 저 10%가 나오면 3,400 가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5% 정도면 지금 내년 지금보다 5% 정도 바로 뭐든지 미국 기업은 결국은 이익이다.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미국 시장을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봤고요. 지금부터는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싶은데 여전히 뭔가 막연한 분들을 위해서 무작정 따라해도 좋을 만한 미국 주식을 소개하는 코너 이항영의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 지금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